지난 컨텐츠에서는 낭만적인 육한 여행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편에서는 육한 예약 시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육한 상식 10가지와 온천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온천수 공급 방식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수질면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방류식과 순환 여과식이 있습니다. 방류식은 온천수를 탕에 계속 주입을 해서 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순환 여과식은 한 번 주입된 온천수를 흡입하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탕에 온천수를 주입할 때 원천수에 물을 더하거나 온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가수, 가온하지 않고 원천수 그대로 주입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가수하지 않고 원천을 계속 흘려보내는 원천방류식, 일본 말로 겐센 카케 나카시는 원천의 용출량이 풍부하고 수질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천방류식 온천은 보통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편이고, 자란넷 일본어 사이트에서 검색 조건으로 설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천방류식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온천탕은 전용 개인탕, 가족탕, 공룡탕으로 나뉩니다. 개인탕은 객실에 전용탕이 딸려있는 것을 의미하고, 전용 실내탕은 우치브로츠키, 전용 노천탕은 로템브로츠키, 프라이빗 오픈에어베스라고 표기합니다. 가족탕은 전세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전세 내고 일정 시간 동안 우리 일행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탕입니다. 전세탕은 보통 입실 시에 예약을 하거나, 사용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해서 비어있을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마지막 공용탕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대중 목욕탕입니다. 숙소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곳도, 한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객실에 전용탕이 딸려있으면 가격이 더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실 타입은 크게 세 가지, 화실, 양실, 화양실로 나뉩니다. 화실, 와시치는 바닥에 일본 전통 다다미가 깔려있고, 침대 대신에 두꺼운 요 또는 낮은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실 요시치는 침대가 있는 보통의 호텔 형태, 화양실 와요시치는 일본식과 서양식이 조화된, 보통은 다다미 바닥에 침대가 있는 객실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급 류칸은 단독 별채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별채 객실은 하나래라고 부릅니다. 류칸에서의 식사 장소는 객실 내에서 이용을 하는 헤아 쇼크, 식사를 위한 개별 룸이 있는 코시츠, 여러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식당 형태의 쇼크지 도코로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1년간 다녀온 6곳의 류칸 모두 코시츠였는데, 객실에 음식 냄새 안 나고,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화실 타입의 크기는 보통 8조, 10조, 12조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다미가 몇 장이 깔려있는지를 의미하고, 1조는 다다미 한 장, 180에 90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곳이 6조 크기의 침실, 이곳은 8조 크기의 거실, 여기는 10조 크기의 객실인데, 경험상 성인 2명 기준 8조 이상은 되어야 짐도 놓고, 누울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류칸의 가격은 인당요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보통 호텔은 객실당 요금을 내고, 기준 인원이 넘어설 때 인원 추가 요금을 내죠. 반면에 류칸은 성인 1인당, 소인 1인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하는 대부분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객실은 1개인데, 혼자 가면 좋은 건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1개의 객실을 몇 명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당요금이 다릅니다. 1명이 갈 때는 당연히 인당요금이 더 비싸고, 여러 명이 1객실을 이용하게 된다면 인당요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총 인원수, 성인은 몇 명인지, 아이라면 몇 살의 아이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선택 및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류칸 예약 시에 숙박비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류칸은 1박에 2식, 입실 당일 석식과 다음날 조식이 제공되는데, 아구다와 같은 외국계 예약 사이트에서는 헬프보드라고 표기가 됩니다. 예약 시에 총 비용에 몇 끼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나 옵션으로 식사를 추가해야 하는지, 반대로 나는 식사 필요 없다 하시면 객실만 예약하는 옵션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보통의 류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역, 정거장에서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류칸에 따라서 픽업 드랍을 제공하는 송영 서비스, 또는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이동해야 하는 곳들이 많지만, 류칸에 문의하면 이동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류칸에서의 저녁 식사는 보통 시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또 너무 늦은 시간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약한 시간 전에 도착을 하거나, 만약에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권장 체크인 시간에 류칸에 도착하셔서,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하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류칸 예약은 최소 두세 달 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류칸은 객실이 10개 미만인 곳들이 많아서, 인기 있는 류칸이나 성수기에는 일찍 마감이 되니, 가고자 하는 류칸이 있다면 미리 예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본 온천 이용 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행을 갔으니 그 나라 문화도 알고 가면 좋겠죠. 딱 7가지만 기억하세요. 문신이 있는 경우 온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신을 가리면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시설마다 정책이 다르니 미리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 부위는 수건으로 가리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이용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기본적으로 탕에서 수영복 착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천 수 오염 때문에 그러한데, 예외적으로 남녀 혼탕은 수영복 착용을 꼭 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혼탕은 각 시설물 정책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건을 물에 담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온천에 가면 일본인들이 수건을 머리 위에 올려두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이고, 수건은 머리 위나 주변 돌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탕에서는 머리카락이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머리 끝까지 물에 담그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일본에서는 때를 미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탕에서 때를 미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칸 여행 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벌레입니다. 온천지는 자연에 위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류칸이라고 하더라도, 노천탕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뜰채가 준비되어 있으니, 탕 위에 있는 벌레는 잘 건져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오래된 목조 류칸에서는, 바선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캐리어는 가능한 닫아두는 게 좋겠고, 요즘에는 현대식 건물에 지어진 고급스러운 류칸들도 있으니, 걱정되신다면, 목조 건물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겨울 추위 무시 못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바닥 난방을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히터나 코다치 등의 온열 기구를 사용하는데, 공기는 따뜻해져도 굉장히 건조하고, 또 낮은 매트리스 또는 요를 깔고 자다 보니,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여행은 너무 추운 한겨울보다는, 가을, 초겨울이 좋고, 겨울철에 가신다면, 작은 전기장판이라도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천 육한여행 시 꼭 아셔야 하는 필수 정보, 잘 복습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